음악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실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독일의 변호사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가 지은 책 속에 다음 이야기는 제목이 변호인입니다 쉐이마의 아버지는 18살에 터키에서 독일로 와 루루공업지대의 한 공장의 일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19에 부모님이 중매한 고향 여자와 결혼해 20살의 아버지가 됐다 그는 자기가 일하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그 나라의 말도 제대로 못했다 그는 그가 살던 고향 동네의 아라라트 산은 노아의 방주가 정박했던 곳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곳에서 가족들을 위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돈을 모았지만 결국 그 계획은 그의 집 거실 서랍 위에 고이 잠들었다 그의 맏딸 쉐이마는 그가 고향에서 보던 흔한 여자아이와는 달랐다 그녀는 그가 강요한 머리수건을 두르려 하지 않았고 부모의 전통과 종교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자기가 사는 곳과는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며 더 많은 곳,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이런 쉐이마가 우려스러웠던 아버지는 다른 자매들보다 훨씬 더 엄하게 그녀를 꺾으려 들었다 그녀에겐 이틀이 멀다 하고 외출 금지령이 수시로 내려졌고 정해진 용돈은 유예되기 일수였으며 대신 청소나 세차를 하라는 지시만 줄곧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강인했기에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16살에 직업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른 다음 날 다른 도시로 가서 공부하겠다고 부모 앞에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금 가면 호적에서 파겟노라 소리를 질렀다 매우 화가 난 그가 딸에게 손찌검을 하려 들자 쉐이마의 어머니가 둘 사이를 막아섰다 다음 날 쉐이마가 집을 나서 기차역으로 향할 때 어머니는 몰래 그녀를 따라왔다 어머니는 기차에서 딸을 부둥켜 안으며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딸의 호주머니에 찔러주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금방 누그러질 거야 어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쉐이마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베를린에서 첫 8주 동안 반은 삼촌의 집에서 반은 삼촌의 식당에서 살다가 법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대학 기숙사로 이사했다 이후 2년간 그녀는 남들을 따라잡기 바빴다 강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에 술을 진탕 마시며 환각제와 코카인에 빠졌다가 날이 밝아서야 클럽 문을 나섰다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원했다 가끔 어머니와 몇 분씩 통화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가 끝나고 정신을 차린 그녀는 낯선 남자들 사이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문득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없는 날이면 형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했다 한 번은 거기서 나이 많은 변호사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는 장면을 보았다 경찰이 자택을 수색하다가 의뢰인의 금고에서 비아그라 한상자와 복대형 딜도를 발견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은 그 사실을 조롱하듯이 말했다 나이 많은 변호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경찰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과도 상관없고 형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을 단조로운 톤으로 조용히 툭 던진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법정은 정숙해졌다 이 일로 인해 쉐이마는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5년 후 그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지원했다 그 로펌은 평판이 좋았다 쉐이마가 공판에서 보았던 시니어 파트너는 40년 전 공판에서 매우 고집스러운 태도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다 당시엔 변호사가 판사와 법정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태도를 대립적 변호술이라고 불렀었다 현재 거의 경제사법만을 다루는 그 로펌의 변호사들은 온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며 시간당 600유로에서 많게는 1000유로까지 받았다 재판까지 가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고 대부분의 의료인은 합의나 지루한 서면 분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 로펌에서 맞는 심각한 형사 사건은 1년에 한두 건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무조건 자기 소관이라고 모두가 영감이라고 부르는 시니어 파트너가 말했다 그는 형사 재판의 세계는 오직 법정에 서봐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기는 오직 그곳에서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이마는 면접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1, 2차 사법시험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으며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형법 강의를 했고 법률신문의 판결문을 해석하는 칼럼도 14번이나 실었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미결 구류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었다 그녀는 멀고 먼 길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다 로펌의 사무장은 대머리에 혈색은 붉고 안쪽 송곳니가 툭 튀어나온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대형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시니어 파트너가 오는지 물었지만 그는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비서, 자료조사원, 인턴 등의 채용에 관해서도 일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사무장은 연수원 활동, 사법시험 점수, 판사와 검사로부터 받은 평가 박사 논문, 개인적 관심사까지 그녀의 모든 경력을 훑었다 그는 자기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시에마가 부담을 느낄 만한 질문들을 서슴지 않았다 당신이 결코 돈과 바꾸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같은 난감한 질문에도 그녀는 모두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답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질문도 있었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사무장은 그녀의 얼굴은 거의 쳐다보지 않았고 대부분 그녀의 가슴을 쳐다보며 질문했다 쉐이마는 그런 남자들한테 익숙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자 영감이 접견실에 들어왔다 그는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말하며 방을 가로질러 책상 끝머리에 앉았다 누가 저기에 꽃을 갖다 놓았소? 그가 물었다 새로운 비서입니다 사무장이 말했다 왜죠? 영감이 물었다 분위기 좋아지라고? 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소 여기는 변호사 사무실이지 미용실이 아닙니다 그는 꽃병을 옆으로 밀쳤다 하단 얘기 계속 하시죠 영감은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쉐이마는 그가 집중하려 한다는 걸 알았다 공판에서 그런 자세로 앉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무장은 무의미한 질문을 몇 개 더 던지더니 이내 질문거리가 떠오르지 않는지 말을 멈췄다 영감이 다시 눈을 떴다 다 하셨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딸레드 씨 영감은 쉐이마의 성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미안합니다 성을 한 번 더 말해주겠어요 델레덴 코브디 카디르 델레덴 그냥 쉐이마라고 불러주세요 고마워요 신뢰를 용서하시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증명서를 믿지 않습니다 쉐이마 어떤 법률가가 유능한 형사 변호사인지는 오직 공판에서만 결정됩니다 나는 아주 훌륭한 법률가 공판장에만 서면 형편없어지는 변호사도 알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 지만 형사 재판밖에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읽어보니 꽤 인상 깊은 점이 있더군요 코란 학교 그곳이 어땠는지 설명해주겠소 쉐이마는 영감을 쳐다보았다 통상적인 질문은 아니라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저는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8살이 되던 해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주말마다 코란 학교에 가야 했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었습니다 호드샤는 이슬람교에선 교단의 선생님을 호드샤라고 하죠 네 호드샤는 우리가 머릿수건을 두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했어요 거룩한 개명을 위반하는 다른 모든 행위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어렸을 때 전 거기에 대한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코란 학교에 벌이 있었습니까 네 어떤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기면 벌을 받죠 무엇이든 조심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막대기로 손가락 끝이나 손가락 마디를 때렸는데 심하게 아프진 않았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라고 때린 것일 테고요 그 학교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코란이요 개명에 따르면 신자들은 적어도 생에 한 번은 코란을 완독해야 합니다 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섯 번을 완독했어요 수업은 터키어로 했고 코란은 아랍어로 읽었습니다 언제 그곳에서 나왔습니까 17살에요 17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이신데도 과외 교사를 구해오셨어요 입엔 항상 사탕을 물고 있고 터키어를 형편없이 못하던 남자였습니다 왜죠 부모님은 제가 엘리트가 되길 바라셨어요 호드샤는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며 계속 공부시키길 권했고 전 이슬람 율법을 배우는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영예였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에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죠 세이마는 잠깐 말을 멈추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열두 살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전 조금만 기다리면 어른이 될 거라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다음 날 마침내 평생 마음 먹었던 일을 했어요 머리수건을 쓰레기통에 던진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걸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과외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는 부모님께 대학에 갈 거라고 선언했죠 예상한 대로 아버지는 제가 이미 도를 넘었다면서 분수를 알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치위생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 직업을 굉장히 존경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매우 용감하고 심성도 좋으신 분입니다 전 아버지를 아주 좋아하지만 저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셨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전 집을 나와 한동안은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정숙한 터키 아가씨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여느 젊은 독일 여성과 다를 바 없었죠 아버지는 제가 클럽에서 일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독일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을 거예요 쉐이마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보다 훨씬 많이 했다는 걸 깨달았다 영감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법을 전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사무장이 한 질문이었고 그녀는 사회의 기초에 대해 책임과 학문적 이상에 대해 그리고 법에 대한 열정에 대해 자신있게 말했었다 꽤 확신에 찬 대답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왜죠 쉐이마 그가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물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저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저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감은 재킷 호주머니에서 은색 담배지갑을 꺼내 담배 하나를 덥석 물고선 다시 천천히 닫았다 사무장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아직도 생각이 있다면 자리를 주겠습니다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그리고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다 말고 한 번 더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감사합니다 쉐이마 무척 용감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선 회의실을 떠났다 일주일 후 쉐이마는 로펌에서 일을 시작했다 첫 4주간은 서류를 읽고 메모를 작성하거나 가끔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러 갔다 그들이 맡은 소송은 대부분 뇌물수수, 파산신청의 지연, 배인, 내부거래 등에 관한 것이었다 서류는 수천 페이지에 달했고 그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서 또한 백여장이 넘었다 사무실은 전문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돼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를 정중하게 대했다 남직원들은 회색이나 검은색 양복을 여직원 또한 비슷한 색상의 정장을 주로 입었다 영감이 쉐이마와 마주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 지나가다 우연히 보는 정도였다 그의 의뢰인은 대기업의 총수, 은행장 혹은 유명한 음악가나 배우였다 그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건 그녀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월요일마다 아침 9시면 변호사들이 모여 사무실의 현안에 대해 회의를 했다 재판이 있거나 병가 혹은 휴가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다 영감은 참석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번 월요일은 그와 사무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한참 전부터 회의실에 미리 와 있었다 쉐이마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 알록달록한 긴팔 스웨터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다리를 의자 위로 끌어올려 무릎에 턱을 괴었다 그녀가 신은 진녹색 스타킹이 같은 색 리놀륨 책상과 잘 어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이 스타킹을 좋아했다 제품을 설명하는 포장지의 단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불투명 우리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영감이 말했다 인신매매와 성매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여타 혐의입니다 피고는 9개월 전부터 미결 구류 중이고 기소 측은 재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피고의 욕으로 이전 변호사가 물러나게 돼 나는 이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 할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맡아야 합니다 참고로 피고는 우리 회사 최고 고객의 장조카입니다 변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쉐이마는 변호사 중 누구도 중범죄에 관여하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사건을 맞는 건 로펌의 대외적 평판에도 좋을 게 없다고 강도 포주 폭력범을 변호하는 건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경제의 사법만으로도 의뢰가 넘쳐나는 데다가 그쪽 의뢰인들이 한결 편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누가 맡을 겁니까? 저는 중요한 세법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 중 최고 연장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모헤어 재질의 아주 비싼 진청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아니요 영감이 그의 말을 자르며 웃었다 하하 그 건에 관해선 변호사님이 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 부과금 없이 조정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모헤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책상 위로 시선을 떨궜다 이건 마치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까 봐 두려워하는 교실 풍경 같다고 쉐이마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생각해냈다 이 책상 앞에 앉은 14명의 여성과 남성들은 매우 뛰어난 법률가이자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똑똑했고 그들이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할 능력이 충분했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이라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정도는 유창하게 하고 그들 중 정 가운데 가르마를 선호하는 최연소 변호사는 심지어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다 정계의 최신 정보에 밟고 스키를 타고 골프도 치며 가장 중요한 세계 고전 한두 건쯤은 술술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바우하우스 조명으로 불을 밝히고 찰스 앤 레임스의 의자와 르꼬르비지에의 안락의자가 조화롭게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채식주의자를 위한 학교 급식과 남성의 육아휴직, 유치원의 이슬람 기도실 설치 등에 대해 논하곤 했다 그들은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수거하고 4년마다 시민주의 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자유로움을 꿈꾸지도 않았다 영감이 그녀를 고용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마치 테러리스트를 변호하던 젊은 시절에 그가 그런 책상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이 책상에 어울리지 않았다 제가 그 의뢰인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영감이 그녀를 쳐다보고선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고 힘들 겁니다 공판은 많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사건일 거예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결정하지요 이후로도 전체 회의는 계속되었으나 쉐이마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검찰이 3년 동안 조사한 그 사건은 기록이 1000페이지에 육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출신 여성들을 베를린으로 끌고와 사창을 운영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여성들은 그에게 매춘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까다로웠다 오랫동안 그는 사진 한 장 찍힌 적이 없었고 여성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할 수가 없었다 수사는 4개국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때마다 전화번호 하나가 계속 경찰의 눈에 띄어 경관들은 그 번호가 주범의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됐을 때 우연히 도난 차량을 타고 가던 남자 하나가 교통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차 조수석엔 경찰이 예의주시하던 그 번호에 휴대전화가 놓여있었다 수사관들은 체포된 자가 주범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구속영장까지 받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그가 방면되는 걸 막기 위해 기소 수순을 밟았다 빈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단 기소 측에 손을 들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접견은 영감이 쉐이마와 동행했다 그 다음부터는 쉐이마 혼자 만나야 했다 교도소에서 의뢰일을 기다리는 동안 영감은 그녀에게 두렵지 않은지 물었다 쉐이마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틀린 대답이었다 남자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쉐이마는 그의 준수한 외모와 친절한 태도에 깜짝 놀랐다 그는 영감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가진 듯 보였다 영감은 쉐이마에게 수사기록을 요약해 설명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전문적이고 노련하게 보이고 싶어서 밤새 연습했었다 그녀가 발표를 끝내고 통역사의 통역이 끝나자 의뢰일은 자기 앞에서 할 말이 그게 다냐고 물었다 쉐이마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변호할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았다 그녀는 그의 티셔츠 단 아래로 드러난 문신의 끝머리를 보았다 기록에는 그의 상반신과 다리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머리 두 개인 기사가 배에는 사람의 커다란 눈 두 개가 현란한 색깔로 새겨져 있었다 등에는 모스크바 성 바실리 성당의 양파 모양 도움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미국 달러와 스탈린의 머리가 있었고 어깨에는 여러 별이 오른쪽 허벅지에는 낚싯대를 든 소녀의 나체가 그려져 있었다 문신은 원래 원시 종족들의 표시지만 그는 그걸 사할린 교도소에서 새겼다 조서에서는 문신이 그가 러시아 마피아의 고위층 조직원이라는 것과 범죄자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지만 영감은 그 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에선 교도소마다 고유한 상징이 있고 제소자들이 그걸 새기는 건 관습일 뿐 문신이 이 범죄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예컨대 우랄 지역 수감자들의 문신은 시베리아 지역과 다르다고 했다 그가 말하길 그런 문신들은 전기면도기나 칼 혹은 더러운 바늘로 새겨지는데 그 때문에 많은 수감자가 파상풍이나 매독에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마피아 보스들은 정작 아무 문신도 새기지 않는다고 했다 쉐이마는 의뢰인에게 증거물을 하나씩 설명한 다음 수사 과정상 작은 실수 하나가 있었음을 알렸다 수사 기록에서 모순점을 하나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재판 중에 침묵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시간이 지나자 좁은 면허실한 공기가 탁해졌고 세 사람 모두 지쳤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영감은 그녀에게 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끔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의뢰인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붙였다 그가 딜을 내지는 않지만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6주 후에 시작됐다 수사경관이 거의 온종일 진술했고 재판 참석자 모두가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기록들을 열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시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통역되었다 녹음된 통화 내용도 들었다 휴식 시간에 재판장은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는 기소 측의 주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쉐이마가 충고한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여덟 번째 공판일 아침 30분 늦게 법정에 나타난 검사는 얇은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경찰이 어제 저녁 늦게 증인 한 명을 신문했다고 그가 말했다 손에 든 것은 지금까지 나온 증언이 요약된 것으로 매우 짧고 형식적이라고 하면서 검사는 판사들과 쉐이마에게 복사본 몇 장을 건넸다 신문을 담당한 경관이 신문을 담당한 경관이 오늘 아침 이곳으로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증인이 지금 복도에 대기 중입니다 그녀가 겁을 먹고 다시 잠적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증인을 신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쉐이마가 항의했다 그녀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증인의 진술을 차분하게 읽어본 다음 의뢰인과 얘기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고작 두 장 반짜리입니다 변호사님 검사가 말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최소 이틀이요 쉐이마가 말했다 저는 구류 중인 의뢰인에게 면회를 하러 가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마다 통역이 필요하고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급박한 상황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12시까지 휴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증인 신문을 진행하죠 변호인은 그동안 이 자리에 그대로 피고와 머무르면서 법원 소속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도 됩니다 휴정 시간 동안 쉐이마는 의뢰인에게 증인의 진술 내용을 읽어주고 통역관이 통역했다 피고는 어깨를 으쓱할 뿐 진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시가 조금 지나 재판이 속게 되었다 젊은 여성 하나가 재판관들 앞 증인석에 통역관과 나란히 앉았다 그녀는 재판관 쪽을 바라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서울 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은 가운데 증언하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피고가 법정에 함께 있는 한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그녀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 방청객의 퇴장을 요청하자 쉐이마는 또 한 번 반발했고 재판부는 재판을 재차 중단했다 회의실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재판관들은 다시 판결석으로 나와 재판장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쉐이마의 의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덜미에서 정맥이 펄떡이는 게 보였다 경위 두 명이 그를 감방으로 데려갔고 방청객들도 법정을 떠났다 처음에 증인은 말을 좀 더듬었지만 차츰 부드러워지며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가족과 여동생에 대해 얘기했다 여동생은 가족과 함께 루마니아의 작은 농촌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다 피고는 그녀에게 베를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월급 900유로는 그녀의 고향에선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기에 그녀는 부모와 상의한 후 그를 따라 베를린으로 왔다 피고는 매력적이고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였고 그녀는 남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엔 너무 어렸었다고 했다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그는 그녀의 여권을 가져가며 그녀에게 더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베를린 외곽의 한 가건물에서 묵었다 건물은 지저분했고 습한 벽에는 곰팡이가 쓸어있었다 그는 첫날밤부터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오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식대와 숙박비도 벌어야 하니 자기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쁘니까 그 빚을 일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그는 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그에게 당장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매우 차분한 말투로 애석하게도 지금부터는 수보트니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보트니크는 그녀가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였다 다함께 학교 운동장을 청소하거나 교실을 닦는 등 학교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뜻이지만 피고인이 말한 수보트니크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남자 5명이 한꺼번에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이 건설 노동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더러운 작업복 차림에 땀냄새로 악추를 풍기는 남자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결박했다 그녀는 피해보려고 했으나 그럴 틈이 없었다 그들은 돌아가며 계속해서 그녀를 강간했다 가끔 술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휴식을 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다가도 그 일은 다시 시작됐다 그녀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시간 동안 그들은 그녀의 몸 안에 맥주병을 집어넣기도 했고 그녀의 몸 위에 오줌을 싸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남자들을 내보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수보트니크가 계속될 거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했지만 피고는 그 말조차 웃어넘겼다 나는 네 여동생을 알아 걔가 몇 살이지? 일곱 살이든가 여덟 살이든가 아직 남자를 상대하긴 너무 어리지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어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하는 거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녀는 정확하게 알아들었다 그녀는 죽을 생각을 거두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피고는 그녀를 베를린의 어떤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2년 동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다른 여성 6명과 함께 지냈다 감시인도 한 명 있었다 그들은 매일 10명에서 12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고 1시간에 30유로를 낸 손님은 여자들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여자들은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식료품이나 화장품을 사러 나갔는데 그것도 감시인을 대동해야 가능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 독일어를 배웠지만 그녀는 그 언어로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남자는 그녀가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짓을 강요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재판관들은 물론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여자들이 그런 짓을 거부하면 피고가 찾아와서 수보트니크를 들먹이며 협박했다 한 번은 그가 여자 중 한 명을 데리고 나가 머리카락을 자동차 창문에 끼우고선 질질 끌고 다녔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창문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주 긴 진술이었다 재판관들은 장소와 시간, 이름, 피고의 자동차와 전화번호부 등 세부사항을 확인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경찰의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집과 방, 거리와 다른 용의자에 관해 물었다 젊은 여성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증인은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체중이 18kg이나 줄었고 남자가 건드리기만 해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피고가 다시 그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러든 말든 제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하루는 피고가 저를 죽도록 팼는데도 저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러자 그가 칼을 갖고 와 제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자 시체를 처리하기 싫었던 그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감시인이 비닐봉지 하나를 제 얼굴에 붙인 다음 차에 태워갔죠 그는 저를 병원 문 앞에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됐으니 이제 남자들에겐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원에서도 눈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질문을 했지만 저는 계속 유리 위에 넘어졌다고 말했죠 다행히 그 말이 먹혀서 저는 곧장 로마니아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정까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루마니아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있었던 일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지만 고향에선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마을로 찾아와선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들이 말하길 독일 기관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베를린에서 포주 한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우리 지역 아가씨들을 납치해간 놈이라고요 경찰들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여성들을 상대로 혹시 그 포주 아래서 일한 게 아닌지 묻고 다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죠 바로 그였습니다 저는 진술을 해야 할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두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들이 모두 준비를 해주었고 저는 그 중 한 경찰관과 함께 어제 베를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왜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다른 여자들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아직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으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재판장이 그녀에게 증언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아마 모를 거라고 말했다 모릅니다 증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재판장님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검사와 쉐이마는 따로 신문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해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인은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다 쉐이마는 그녀의 얼굴에서 상처 자국을 보았다 이마에서 시작돼 얼굴에 오른쪽 전체를 가로질러 볼을 지나 턱까지 내려온 아주 긴 상처였다 오른쪽 눈은 하얗게 비어있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핸드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재판장은 경위에게 피고를 감방에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증인이 증언한 바를 설명했고 나중에서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그때 재판장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쉐이마는 지하철을 탔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이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거나 카페에서 신문을 읽거나 혹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지만 법정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자기 집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달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난방비를 정산하느라 집주인과 논쟁을 벌였고 새 휴대전화를 주문했으며 휴가로 친구와 해변에 가서 사진을 찍었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다 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려고 노력해봤지만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해 벌떡 일어나서 예전에 자주 가던 클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 사람들은 형광색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곳 벽에는 보라색 비디오 화면이 영사되고 있었다 젊은 남자 하나가 다가와 비닐봉지에 든 환각 버섯을 권했고 그녀는 작은 봉지를 하나 샀다 그러고선 트랜스 음악에 맞춰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튿날 정오지음 티셔츠만 입은 채 베란다에서 깨어났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는 기억이 없었다 다음날 쉐이마는 법원으로 가서 재판장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변호인을 사임하고 싶습니다 원하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나는 당신을 해당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텐데 아니요 난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당신이 사임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아홉 번째 차수까지 간 재판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증인에게 같은 증언을 반복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겁니다 재판장은 쉐이마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큰 사건을 맡은 건 처음인가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쪽 일은 늘 이렇습니다 전 그 사람이 계속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걸 정하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임할 수 없어요 당신과 당신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바탄에 이르러 국선 변호인으로의 지명조차 고려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다거나 당신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오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것만으로도 난 당신이 변호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신의 첫 사건이란 점을 참작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이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뢰인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변호하길 기대합니다 그 사람 또한 다른 모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봅시다 피고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범죄 최고형보다 6개월이 적었다 세이마는 그날 오후 상고를 신청했지만 항소의 이유를 적기가 쉽지 않았다 연방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정말 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검토하지 않는다 1심 판사가 증거를 정확하게 평가했다면 그 판결이 진실을 말하는지는 연방법원이 신경 쓸 바 아니었다 단 증거가 모순되거나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하면 문제가 됐다 형량 또한 1심 판사의 재량이고 피고와 증인을 대면하는 것도 1심 판사들 뿐이었다 연방법원에선 재판이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다 오직 그 판결에 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 다시 말해 그 판결이 법에 위반될 때만 연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쉐이마는 판결문이 송달된 지 한 달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녀는 하루에 15시간을 로펌 도서관에서 보내며 휴대전화를 끊 채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이메일도 잊지 않았다 영감은 끊임없이 그녀가 쓴 내용을 점검한 후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좀 더 분명하게 써라 문장이 너무 복잡하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엔 당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라 라고 영감은 말했다 그의 평가는 가혹했지만 그녀는 이 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쉐이마는 얼마 되지 않는 수면 시간 동안에도 항소 이유서를 쓰는 꿈을 꿨다 그리고 3주 반 만에 드디어 오류 하나를 발견했다 재판장은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피고를 재판에서 배제했다 재판장에겐 그럴 권한이 있지만 문제는 피고가 다시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증인을 내보낸 것이 착오였다 피고는 형사소송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님으로 피고에겐 재판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증인을 내보낼지 말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고 함께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재판에서 피고는 증인이 나갈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물론 재판장이 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법은 엄격했다 넉 달 후 연방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다른 형사법원에서 공판이 다시 진행되었다 새로 시작된 재판에 증인은 나타나지 않아 판사는 그녀에 대한 강제 구인을 명령했다 루마니아의 부모는 그녀가 베를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게 그 젊은 여성은 첫 재판에서 증언한 후 살해되어 쓰레기장에 버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며칠 후 판사는 피고의 무죄 방면을 선고했다 다른 증거들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가 않았다 선고가 있고 난 뒤 쉐이마는 컴퓨터와 서류를 핸드백에 넣고 의뢰인과 작별했다 그녀는 재판을 취재해온 법원 출입기자 두 명과 짧게 얘기를 나눈 뒤 로비를 지나 출구로 난 계단을 내려갔다 거리로 나온 그녀는 전화를 걸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타고 크로이츠베르크의 터키 제과점으로 가서 알록달록한 각설탕과 레몬주스, 장미수, 피스타치오 그리고 꾀꼬리 둥지라 불리는 터키 과자를 한 판 샀다 그때 잔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새하얀 셔츠를 입은 소년 하나가 가게로 들어왔다 소년은 벽 세 면에 긴 선반을 얹어 만든 유리 진열장을 하나하나 살폈다 아마 여덟 살 혹은 아홉 살쯤 됐을 것이다 소년의 손엔 동전 하나가 들려있었다 선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간혹 무언가를 가리키면 제과점 주인이 터키어로 말하고 그러면 소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셰이마는 계산대에 서서 소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자기 나이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게를 나와 사무실로 가서 영감을 만났다 그들은 함께 작은 공원을 걸으며 그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자주 앉아 재판에 관해 얘기했던 분수와 벤치를 지나갔다 밝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들은 광장 카페에 앉아 칼과 포크가 쨍그랑대는 소리와 손님들의 말소리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 일을 다르게 생각했었어요 셰이마가 말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한 다음 그녀가 들고 온 봉지를 열어 그들의 입과 혀가 완전히 찐득찐득해질 때까지 달콤한 디저트를 먹었다 법이 아무리 치밀하고 촘촘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집행된다고 하여도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실수 하나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범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해서 작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순진한 처녀를 다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준다고 꼬셔서 잡아다가 인신매매죠 폭행하고 윤간을 하고 몸을 팔게 하고 돈 한 푼 안 주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셰이마라는 이 젊은 여성 변호인이 법의 허점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변호사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판사들의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는 너무나 식상한 그러나 진심인 사족을 붙여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leром 감사합니다.